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오늘의 비베 스토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의 비베 스토리에 대해서는 34절의 요한이 쓴 사랑 편지 요한의 2, 3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아니 사람들도 여러 분들은 편지들을 많이 쓰셨어요. 34절 John's love letters John was a disciple of Jesus. He also wrote letters to many churches in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그런데 로아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전에, God will be pleased if you love God love Godly and your friends help those who do God's work 그래서 John가 저를 그리 Wolf의 spoilers 다음 영상은 제가 봐주신 만큼의 좋은 스토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